저거 잡을 수는 있는데, 그러려면 형이 조금 더 빠져야... 액션! 분명 나왔는데? 나왔어! 처음 인사드리네요. 저기 헬리콥터가 있어요. 난생 처음봐요. 우와, 박물관 같다. 흐흐흐. 저거 뭐야?! 뭐하고 싶은데? race 뭐해? 나 머리가 나 머리가 야 너 시발 어디갔어? 시발 없어서 너 이들 다 ㅋㅋㅋㅋ 왜 메리 시발 too 너무 리얼하게 잘 놔서 아 ㅋㅋㅋㅋ 이거 ㅋㅋㅋㅋ 간다 가가야 진짜 너무 세다 남자 남자들이 남자들 아기 베지 3명째 아기 베지 3명째입니다. 전화 맞이구요. 제가 둘째 프라이크 방금 그리스도 안 맞이 잔거 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